자 262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262페이지 보니까 제2절 6절 무슨 신청이 나오죠?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하면 이치를 하나 선별해놔야겠죠. 그럼 그 옆에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좀 만기를 해야 돼요. 등기신청 방법은 매단화되어 있다. 자 그 옆에 요렇게 써서 뭐가 있어요. 첫번째 방문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청이 있어요? 전자신청이 있다. 전자신청. 그럼 우리나라는 원칙이 방문이에요? 원칙이 전자신청이에요? 아니에요. 이원화되어 있다. 속지 말라고요. 이원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방문이고 그러니까 전자신청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원화.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은 그러면 요거는 별표가 다섯 개짜리가 돼. 근데 오늘은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딱 두 개만 딱 점검해놔요. 그럼 그 밑에다 나서봐요. 자 적격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부적격자가 있네. 그래서 부적격자. 이거는 반드시 오고 가자고요. 부적격자는 뭐라고 써놔요? 자 비법인이네. 자 비법인 그러면 우리 전주에 뭐를 배웠죠?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비법인은 뭐예요? 전자신청의 부적격자예요. 자 두번째는 관련돼서 대리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가 하느냐? 자격자 대린만 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린. 자격자 대린. 자격자 대린이 누구예요?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가 되죠. 요즘 롤스쿨이 곳이에요. 롤스쿨이죠. 그래서 요즘 뭐 데모하고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어요? 오탈자 때문에. 오탈자. 오탈자가 뭐예요? 5년을 롤스쿨을 하게 되면 5년 뭐예요? 못 봐요.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롤스쿨도 다 돈이 있으면 다는 게 아니라 5년 뭐예요? 5년을 영시해서 5년 떨어지면 뭐예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 오탈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탈자. 저도 그래요. 롤스쿨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1년에 학비가 얼마 들어요? 1년에 최소 뭐예요? 최소. 학비는 2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한 1년에 뭐예요? 1억이 들어간다고. 야. 뭐예요? 자격 쓰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 말이 많죠. 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요. 오탈자. 완전히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판이야. 국회도 개판이고. 먼 사방이 개판이야. 개판. 그러면 개판은 뭐 생각나요? 거민계약서 생각나요.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는 개판을 출발합니다. 계약서와 뭐예요? 판결서와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니가의 마인드가 승립이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안 썼으면 저 인간 또 개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개판 이렇게 썼다는 것은 거민계약서의 스타트는 뭐예요? 개판으로 출발합니다. 일단 계약이어야 돼. 가든키는 계약이어야 돼. 가든키시 거민계약서를 제공한다. 어때요? X.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 돼. 시험을 문제를 풀게 해서는.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뭐가 끈덕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그럼 부적격자는 뭐예요? 비법인.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읽어봐요. 변호사, 법무사. 자 그러면 책이 허하니까 마음이 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찾아봐요. 밑에서 2번. 동그라미 2번. 자 262페이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았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봐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찾았어요. 밑에서 동그라미 2번이죠. 그래서 밑에 우에서.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주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밑에 2번 더 아주 중요하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이달 목표는 이 두 개야. 이 두 개를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중간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무슨 등록이 있다. 사용자 등록. 그러면 사용자 등록에서 사용자 행강. 사용자를 동그라미 딱 쳐놔요. 사용자는 몇 자죠? 세 자. 그래서 유역기간이 3년이라는 거. 사용자 등록 유역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름은 틀려요. 몇 년이다? 3년. 그래서 밑에 중간 정도 가니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에 1번이 나올 거예요. 사용자 등록 유역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3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욕심을 내지 말고. 이 정도는 문제 풀기 전에 이 정도는 자기가 기억을 해줘야 돼. 이게 뭐예요? 자 이걸 수험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뭐예요?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예의. 만약에 이건 안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수험장에 들어가면 무슨 정신이야? 올림픽 정신으로 달아간 거예요.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창가의 의의를 삼는 거예요. 창가의 의의를. 창가의 의의를. 창가의 의의를.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보자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세계를 해외야 돼. 스스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부적격자 누구예요? 비법인. 대리신청은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 사용자 등록 유역기간은 몇 년이다? 3년.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2번 더 거세.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고. 자 뒷장으로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280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제사장 뭐라고 써놨죠? 걸레의 가난.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걸리. 걸리 동그라미 쳐놓고. 걸리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꾸하고 얼굴. 가꾸하고 얼굴. 가꾸는 무슨 껀? 서유권. 얼굴은? 서유권. 예. 걸리. 280페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가꾸는 무슨 껀? 서유권. 그러니까 거기 1절. 서유권에 관한 등기. 1번 뭐가 나와요? 서유권 버전 등기가 나오네. 그렇죠? 자 서유권 버전 등기는 거기 1번에 별표 5개 나오고. 안 나온 애가 없어.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별표가 5개짜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방주에다 이렇게 끌어서 제목을 한번 써봐요. 서유권 버전 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방주에다가. 다시 그 옆에다 또 같이 한번 써봐요. 자 서유권 버전 등기.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전.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야. 처음. 자 서유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가꾸. 그럼 읽어봐요.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서유권 버전 등기에서. 방주에다 딱 써놓고. 그러면 서유권 버전 등기가 나왔다. 그럼 방주에다 써놨으니까 항상 다시 이제 출발해서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라. 그러니까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서유권 버전 등기의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놔야 돼. 그럼 자기가 방주에다 딱 써놓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검을 한번 딱 한번 해봅시다. 자 점프 첫 번째 방주에다 딱 써놓고. 첫 번째 올립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 처음을 끌고 가야 돼. 처음을 끌고. 처음이라는 것은 써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그러니까 서유권 버전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서유권 버전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원칙. 자 원칙이 있으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가 두 개가 있어요. 국가하고 포괄 승계인이 있어요. 포괄 승계인. 애적으로 얘네들은 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외.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버전 등기가 나온다면 뭐예요? 첫 번째 원리.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지는 게 원칙이다. 애적으로 국가 포괄 승계인. 이거는 원칙이다. 애외다. 애외.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이 돼요. 자 건물은 특별자치조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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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에서. 만약에 보금은 보존 등기가 나왔다. 토지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찾은 논석이에요? 특별자치조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는 어디에서? 건물에 한해선장이다. 자 세번째입니다. 자 무슨 판결이 있죠? 학정 판결. 자 학정 판결은 몇 정리가 있죠? 확인. 이행. 형성.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 판결에 온. 무슨 판결이 원칙일까요? 원칙이. 확인. 좋아요. 왜 확인일까요? 대장성 최초의 명인을 확인 받아. 그래서 확인 판결이 원칙이고요. 자 외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합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또 하나는 자 여기에도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또 점검해야 돼. 토지. 자 무주 토지는 누굴 걸까요? 국가. 그래서 영어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무주 건물은 누굴 상대로 할까요? 영어는.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네번째예요. 네번째. 네번째. 자 이거는 진주에도 했습니다. 집권, 소유권, 포전 등기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도 뭐예요? 원칙이 있고 A가 있죠. 원칙 A가 있어요. 요건. 그리고 요건은 뭐예요? 일단 미등기부동산이네. 법원 이하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이쪽으로 미등기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이네.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명령. 그러면 직권, 소유권, 포전 등기가 발생하려면 요건을 갖춰줘야 돼. 자 미등기부동산이고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외적으로 미등기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관해 처분 제한을 걸어줘요. 미등기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러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세상에, 이리 가봐요. 이리 가봐요. 광차, 광차가 없어. 보전 등기.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특파설을 꾸려놨기 때문에 정말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보전 등기를 풀기 위해서 요 4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몰라서는 이제 보전 등기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하나씩 하나씩 숙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전 등기하고 나부터 뭐부터 찾아? 터지냐? 깜머리냐?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A. 국가. 보관성계인. 누굴 보관성계인. 요거는 자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국가. 자 그러면 봐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이야.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전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가 있다? A가 있죠. 자 그러면 건물에 한해서 특별자치조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 안한다? 건물에 안한다. 그러면 학정판결 한껏 차이에요. 자 봐봐요. 한껏 차이에요. 봐봐요. 요 지문이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학인 판결에 안한다. 어때요? X. 학인 판결에 안한다. 이름은 틀리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랑 학정판결에 안한다. 어때요? X죠. 자 학정판결에 안한다. 이름은 맞죠? 그렇죠? 학정판결은 뭐가 있어요? 확인, 이행, 형성. 다 속하니까. 아마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아야 틀려요? 맞죠? 다 포함되니까. 자 무주 토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대로 어때? X.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원칙. 위등기 부동산 법안, 소유권의 처분 제한. 위등기 부동산 법안,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면 만약에 보전 등기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가 머릿속에 잡아야 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요걸 몰라서는 절대 보전 등기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자 그걸 찾아서 행광판을 딱 해놔 보자.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282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자 4번 지문에. 동그라미 4번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았어요? 요거는 어디에 한한다?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거의 2,4번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나머지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문제 가서 이제 깨져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286페이지로 가보죠. 자 286페이지 2번을 또 2번을 봐봐요. 286페이지 2번 찾았어요? 네 거기에다 소유권 1부 이전 등기. 그걸 행광판 딱 끊아요. 그게 또 시험의 단골 메뉴요. 작년에도 2.5점짜리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뭐 작년엔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출제됐고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가비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써봐요. 그 옆에다가 소유권 1부 이전 등기 옆에다가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갑에서 을병으로 갔죠. 그러면 단독서에서 공유로 갔네요. 이것도 단독서에서 공유로 갔어요. 그럼 차이점이 뭔지 한번 눈으로 익혀봐요.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요거는 읽어봐요.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에요. 자 요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로를 쳐봐요. 요거는 가로를 쳐봐요. 요거는 가로를 치고 빠지니까 무슨 등기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일전 등기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이 달라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그러면 이제 하나 개념이 나오네. 눈으로 익혀서 읽어봐요. 기존에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여기 봐봐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권리네요. 그러면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로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기존에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요. 그러면 가로 1번에 의의 가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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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가로 1번에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지분.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무슨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에요.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 하면서 지분이 변동하는 것. 그걸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작년에 2.5점 자리가 이거였고요. 근데 다시 이것도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개념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거. 나머지는 안 봐도 좋아요. 나머지에서 나오면 제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 믿어요. 믿어. 믿어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몇 페이지로 가냐면 291페이지로 가봐요. 291페이지 가니까 거기 4번에 줄 한번 끊어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제목에다 줄 쳐놓고. 맨 제목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제목이 있죠. 4제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써놔 봐요. 상속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고 상속 인 등기는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상속 등기와 상속 인 등기는 다르다. 그러면 상속 등기. 다시 이제 저번에도 배웠지만 이번에 재확인해요. 자 사랑은 확인하듯이 상속 등기와 상속 인 등기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아버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아버지에요.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일까요? 상속 등기네. 그래서 상속 등기. 자 이번에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사람은 외도인. 요사람은 외도인. 요사람은 외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장검도 못 치러줬어요. A가 돌아가셨어요. A가 누구죠? A죠. 자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요. 이제 저번에는 없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있네요. 자 상속인이네요. 그러면 결론자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이 달라요. 달라. 당사자는 요거죠. 상속인은 제 3자에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를 무슨 승계인 등기라고 그래? 포괄승계인 등기. 요거는 단독 공동. 단독. 요거는 공동. 그럼 요기에서 상속등기 다시 한번 잡았어요. 이거는 단독 신청이네. 자 상속인 등기는 요거는 공동 신청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요. 요거는 인이네. 인. 그래서 인공 다시 한번 잡아요. 그러면 상속등기 시 인감정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상속인 등기 시 인감정명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이때는 공동 신청이니까. 절대는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요거는 제공하여야 한다. 소가성은 절대 안돼요. 그러면 항상 문제점을 나눌 때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인지 상속인 등기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연습을 해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놓으면 돼요. 그러면 상속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것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겸손한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겸손.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겸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오늘 놀랐어요. 내일 특강을 하는데 1차가 특강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돼. 말이 안돼요. 말이 안돼. 하여튼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뭐 일이 있더라도 해야지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등기와 상속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제 292페이지로 가봐요. 292페이지 5번에 보니까 거기 5번에 유정으로 인한 제목에다 줄쳐놔봐요.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자 등기 여기 있었네. 그러고 나서 유정으로 인한 등기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 292페이지 좌측으로 가봐요. 좌측에 방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일단 유정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번달에 한번 확인한 건 유정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유정등기가 나오면 항상 먼저 점검할게 있어요. 자 특정유정이냐 포괄유정이냐 요거부터 점검하는 노력을 해요. 자 특정이냐 포괄유정이냐 요거부터 확인해요. 자 그러면 유정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방지에 써놓고 그러면 특정유정은 몇조로가 이미 배웠으니까 186조 포괄유정은 187조이야 7조 자 그러면 186조는 등기여 물건변동이 발생하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이 발생하나 단 차분하려마하라 등기하라 요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정은 뭐예요. 자 유정은 뭐예요.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통신청이야. 에누리가 없어. 그러니까 유하면 뭐예요. 공. 유하면 공. 이거 봐요. 유공. 유하면 공. 다시 유하면 공. 유공. 그러면 포괄유정이든 단독신청이든 언제나 공통신청이 됩니다. 자 유정은 공통신청이고. 그럼 오늘은 개념 한번 잡자고요. 자 유원이라고 써요. 유원. 유원. 자 쓰고 개념 한번 꼭 잡고 가자고. 유원으로. 유원으로. 무상 정의하는. 무상 정의하는. 정의하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 단독행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농그라미 쳐봐요. 정이죠. 유정은 좋아요 안좋아요. 좋죠. 그러면 여기 무슨 행위 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지만 유정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무상으로 정의하니까. 이익만 주기 때문에 유정 유원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그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미 열 번째 하는 거니까. 이 밑에다. 자동반으로. 유. 제. 포. 다시 한번 쓰고. 유원유정. 재단법인. 포기. 그래서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면 오늘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러면 오늘은 유정 등기가 떴다. 뭐부터 확인해. 유정 등기가 떴다. 뭐부터 확인해.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 다시요. 포괄유정은 몇조다. 186조. 특정유정은 187조. 유정은 포괄유정 특정유정 상관없어. 항상 공동신청이야. 선생님. 그러면 왜 공동신청인데 설명해 주세요. 근데 제가 공부를 제일 짜증난 과목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상속하고 유정. 유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거는 왜. 재산을 받을 것도 없는데 뭐예요. 상속을 왜 배워요. 상속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법을 공부할 때 제일 재수없는 파트가 뭔지 아세요. 보석. 보석제도. 가진 자를 위한 공부거든.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제도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원을 써. 유정등규는. 그러면 가로열고 써요. 그 옆에다. 유원집행자라는 거. 항상 전제요건을 해야 돼. 유원집행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수정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유정등규는 유원집행자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근데 왜 그러면 출제요원을 자꾸 장난을 치느냐. 봐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기 때문에 유정은 권독신청이 안다. 어때. X야. 근데 유정은 항상 누가 깔려있어야 돼. 유원집행자가 깔려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몇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유정 나오면. 시험 문제 풀려면. 유공. 유공. 유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있었죠. 그러니까 뭐. SK. SK가 누군데. 노태우 사이잖아. 노태우 대통령 사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다 친인척이 있나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세 번째 문제 풀려면. 유정정결을 받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포괄유정과 특정유정. 포괄유정은 몇죠.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포괄유정은. 특정유정이든 포괄유정이든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 유공. 유원. 유정이라면 유원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 제. 포. 최소한은 그거는 애워야 돼. 그걸 애우지 않으면 시험장관 뭐해도 올림픽 정신으로 가는 거야. 참가의 의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머릿속에 잡아야 돼. 자.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6번을 갑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제목 한번 줄 거나요. 자. 제목에다 수용이 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줄 한번 꺼놓고요.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나. 항상 이걸 기억해둬야 돼.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수용 나왔다. 자. 수용이 나왔으면 수용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수용등기는 일단 그 앞에 이렇게 잡아놔야 돼. 항상 이거는 기등기인지 미등기인지를 꼭 점검해야 돼. 기등기냐 미등기냐를 점검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항상 등기법이 왜 어려워요. 우리 학교론 계산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이게 있어서 그래. 여기가 봐요. 뭐가 있죠. 변수가 있어서 그래. 등기법은 변수들이 많아요. 뭘 붙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수용등기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변수가. 기등기냐 미등기냐. 기등기는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등기 형식으로. 자. 미등기는 보존등기 형식으로. 그러면 문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등기는 언제나 보존등기 형식에 따른다. 어때. x. 그러면 언제나가 들어가면 틀리겠죠. 변수가 두 개가 있어서. 뭐가요. 기등기와 미등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적어놓고. 오늘따라에는 이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다른 것은 안합니다. 많이 하는 것. 헷갈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라도 정확하게 잡아놔라.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잡아야죠. 자. 읽어봐요. 요거는 이제 이의의예요. 자. 점위취득시어. 한 4자로 건지만. 한 4자로 건지만. 한 4자로 건지만.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권리하자를 승계해야 돼. 안 하죠. 그러면 원시취득은. 자. 점위취득시어는 그래서 뭐예요. 보존등기에 의해야 돼. 그런데 점위취득시어는 몇 년. 20년.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에 20년의 단절 상태가 줄여. 그래서 안 돼. A에서 B로 가는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위취득시어는. 점위취득시어는 원시취득이야. 원래는 보존등기 해야 돼. 보존등기 해야 되는데. 20년의 공백이 뚫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에서 B로 가는 보존등기 형식으로.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야. 자. 읽어봐요. 수영도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기등기는 보존등기. 이전미등기는 보존등기야. 그럼 수영등기에서도 보존등기 하나 발생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뭘 수영할 때. 미등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세뇌교육을 해요. 수영은 뭐부터 찾아야 돼. 기등기냐 미등기냐. 변수를 자꾸 스스로 붙여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면 아까 봐봐요. 유정등기는 변수를 붙여야 돼. 포괄유정이냐. 특정유정이냐. 포괄유정은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유공 유공 이렇게 하라고요. 유공.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정은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나머지는 내버려 들어요. 다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95페이지 7번. 진정명의 회복을 언의로. 거기에다 7번에다. 요렇게 흥강점을 드리라고. 7번 여기에다. 흥강편 딱. 꺼놓고. 진정명의 회복. 이제 주로 흥강편을 딱. 꺼놓고.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그러면 이제 일단. 네 개를 딱. 판을 벌려야 돼. 판. 판을 딱. 벌려놔요. 판. 네 개를 딱. 판을 벌려놓고.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뭐냐. 28회때 뭐에요. 28회때 민법. 일반 지문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도 지문으로 나왔고.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A가 B한테. 이제 용어는 쓸 필요 없이. 자꾸 써서는 안돼. 뭐에요.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엉. A가 B한테 이전등기. 완성. 장검 완성. 끝났죠. 근데 B. 읽어봐요. B가. 뭐냐. A가 봐요. 미자. 미자가 뭐에요. 미성년자. 읽어봐요. 그러면 안돼. 미성년자는 취소서. 치수권자가 돼. 치수권자가 돼. 치수권자가 그러니까. 재착. 사강. 재착. 하대. 성이 나와야 돼. 읽어봐요. 제한능력자. 자고. 하자있는. 어사. 표시를 한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이렇게 되는거야.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을 수 없어. 이상.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어. 취소하면 뭐에요. 원인무여가 돼서. 읽어봐요. 무슨 등기 해야돼. 말서 등기하고 다시 이렇게 이전 등기 해가야 원인치가 돼. 그쵸. 그러면 이러는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자. 법원에 가서 한판 싸웠어요. 자. 이가 뭐라. 이가 뭐라 그래. 판사님한테. 법원에 가서는 무조건 뭐에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안돼. 그게 바로 개전의 정이라고 그래. 개전의 정. 우리가 법률적으로 개전의 정이라고 그래. 개전의 정은 뭐에요. 후회해야 돼. 후회. 자꾸 눈물을 뚝뚝 드러뜨리고. 그래야 장량강경이 돼. 그러니까 법원 가서 피고라든지 잘못해서 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후회. 울어요. 그럼 판사가 왜 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만. 판사가 뭐에요. 아. 뉘우침이 있네요. 그래서 뭐에요. 1년짜리를 장량강경에서 2분의 1 판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판사가 뭐에요. 판사가 얼굴을. 들고 있어요. 제가 개심하네. 제가 그래요. 그러면 1년을 뭐에요. 2년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요. 이게 뭐에요. 법률형으로서 후회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런 사람이 판사한테 부탁하면.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판사님. 제가 미성년자한테. 미성년자한테. 거래한 것은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에요. 좀 만취가 됐고. 아침에 좀 들게 오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개학을 마무리하니까. 뭐에요. 미성년자였네요. 그러니까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판사님. 그러면. 이런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소 이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러면 판사님.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 거니까. 돌아오면 안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래. 그렇게 하마. 이렇게 된거야. 대법원 전원합의체파죠. 그러면 자기 뒷둑 돌아갔잖아. 이게 무슨 등기야. 진정명의회복등기라는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진정명의회복등기 때. B하고 A하고. 계약을 해서. 안해서. 써요. 그 밑에 이제. 첫번째는. 계약이 아니라는거네. 진정명의회복등기 법석성기라는. 계약이 아니라는거네. 계약을 따로 안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누구집이죠. A집이죠. 그러면 써요. 이제 대가성이 없다라는거네. 대가성X라는거네. 대가성X라는거네. 자. 자기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라는거에요. 돌아가니까. 등기목적은 진정명의회복인데. 등기원인이 진정명의회복인데. 등기원인자는 따로 안했네요. 계약이 없네요. 등기원인자는 없다라는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래 진정명의회복등기는 무슨 등기에요. 서유권 이전등기로 해갔잖아. 근데 그거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올련대로. 뭐에요. 말소의 의미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서유권 이전등기죠. 등기목적은. 근데 요때 이전은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뭐의 의미죠.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툭 치니까. 뭐에요. 물청이 되네.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인데. 이전이 들어가서 뭐에요.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진정명의회복등기에서. 이전은 말소의 의미가 되어있어. 그래서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에요. 이전을 뺀 나머지는 전부 뭐에요.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뭐에요. 전부 뭐에요. 최청이야. 최청. 그러니까요. 오늘 조심해. 그러면 봐봐요. 내공이 쌓인다고. 내공이 쌓인다고 봐봐요. 어떤 사람은 안 깨져보니까 몰라. 이제 깨져봐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에서 놨어요. 계약이 아니죠. 뭘 느껴야 돼.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농지지덕제약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약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라는 겁니다. 왜 제가 계약 X라고 이야기 했을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배웠죠. 농지지지덕제약점은 계약이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등기는 뭐에요. 계약이 아니거든. 그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인계약서의 대상도 안되라는 거네.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 집 돌아가니까. 토지거래약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토지라면. 그러겠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등기 끝. 여기 끝이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개념 한번 줄치고 가죠. 밑에서 두번째 줄. 위에서 두번째 줄. 등기명의 무권리자인 경우 줄쳐놔요. 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의 명예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뭐에요. 진정명의 회복등기다. 이때 이전 이전 동그라미 쳐놔요. 밑에서 세번째 이전. 그럼 이전의 이전은 뭐에요. 거기 있죠.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 찾았어요. 이때 이전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때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뭐의 의미죠. 말소의 의미지. 그럼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등기라는 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본진론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진정명의 회복등기. 읽어봐요. 계약액세다. 대가성이 없고 등기원일자 기록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이전이야. 말소야. 말소. 그러면 이때는 물청. 재청. 물청. 그럼 자기가 진정명의 회복등기를 떠오르는 순간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에요. 첫번째 뭐에요. 시험을 보기에서는 계약액세. 대가성이 없고 등기원일자는 기록되죠. 기록되지 않죠. 그러면 이때 이전은 이전이야. 말소야. 말소. 그럼 물청. 차청. 물청. 오케이. 끝.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자. 296페이지. 소유권 예의근리에 관한. 거기에 1번에 뭐가 나와있어요. 재산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296페이지. 맨 밑으로 가봐요. 차청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꺼내가는 등기. 몇개가 있어요. 시험 범위가. 자. 번호를 써볼게요. 다섯개. 자. 첫번째 지상권이 있네요. 써요. 지상권. 자. 지상권 옆에 요거 써요. 자. 5개 쓸거에요. 구분 지상권. 다섯개. 여기 꺼내가는 등기는 다섯개. 요거는 기억해줘야돼. 기억. 다섯개는. 시험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럼 시험 범위가. 시험 범위가.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역권. 지역권 등기되어야 안돼요? 돼요? 네. 펴니까 배우잖아. 그렇죠. 담중 등기할 수 없는걸 골라라. 지역권. 걸으면 뭐에요. 할말이 없는거야. 할말이 없는거야. 지역권 등기되니까 등기법에서 배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구분 임차권이라고 나왔어요. 등기되어야 안돼요? 근데 안되니까 안 배우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분 임차권이 아니라 구분 뭐에요. 지상권이야. 그러니까 영위권이 몇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거야. 있다라는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영위권에 관한 등기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거. 그러면 지상권에 필요적 기록사항을 써요. 자. 범위와. 범위하고. 그다음에. 목적과 범위네.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 나머지는 다 이미적 기록사항. 자. 구분지상권은 뭐 일단 수목은 저야되고요. 자. 그러면 수목은 저야되는데.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걸 명쾌하게 적어줘야돼. 토지의 상하의 범위.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명쾌하게 되니까. 전부든 일부든. 이거는 도면하고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이 정도는 돼야 뭐요. 끈득지가 있어서 뭐요. 시험을 보지. 자. 제약권은 그러면. 제약권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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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표시.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요역지표시. 자. 전세권은 전세금이네요. 전세권. 범위. 나머지는 다 이미적이에요. 임차권은 뭐요. 차임.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차임.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달에. 자. 내용 나머지는 저한테 맡겨요.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거는 적어도 알고 가야 돼. 그 내용 백날인금은 뭐해.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알고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지상권을 읽어봐야. 목적과 범위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 여기 지료 있어. 지료는 임의적이네. 읽어봐야. 수목 x. 토지의 상하의 범위. 도면 x. 자. 여기 읽어봐야. 지역권은 뭐라고 해. 목적. 읽어봐야. 범위. 여역시 표시. 전세권은 읽어봐야. 전세권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이게 세월이 지나면 헷갈리거든. 봐봐야. 임차권은. 차임. 그럼 임차권에서 임차보정금을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그럼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하죠. 차임. 차임을 요소로 하죠. 차임을 뚝 치면 뭐예요. 유상이야. 그래서 임차권은. 임차권 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뭘 요소로 하기 때문에. 차임. 그렇죠. 자. 그럼 뭔가 하나 하고 가자고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대충대충. 대충대충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지웠으니까. 보여요. 이걸 안 해오면 올림픽 징순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상권 읽어봐요. 목적. 밤이. 하나 더 생각해. 기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9분 지상권은. 수목 x. 토지의 상하의 범위. 피로적 기록사항이고. 9분 지상권은. 1분지 전분지. 상관없어. 무조건 도면 전문하지 않아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등기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속아서는 안 돼요. 자. 지역권은 어때요. 목적 범위. 여역지.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자권은. 자. 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 영위권 몇 개. 5개. 그럼 문제가 뻔하겠네. 영위권에 관한 등기. 영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럼 한 개 지문씩 하나하나 들어가네. 1번. 2번. 3번. 4번. 골고루 출제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봐봐요. 지상권은. 그럼 다시 툭치면. 목적 범위. 읽어봐요. 토지의 상하의 범위. 영위권은.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영위권은. 전세금 범위. 영위권은. 자임. 그럼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사용 용대 조천 행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조건 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이제 몇사람. 성격상 여기. 성격상. 이 분리에서 한 세사람은 또 못 믿어서. 또 책을 읽어봐요. 그거나 제대로 잡아 놓으라고. 제대로. 제대로 잡아 놓으라고. 제대로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거라도 집에 가서 한번 더 복습하라는 거야. 한번 복습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어오면 뭘 남겨요. 보험금을 남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 그러면 수업이 남으면 뭐는 남아요. 밑줄은 남아야죠. 한번 지목이라도 줄 한번 꺼놓고 가죠. 1번에 지상권 줄 쳐놔 봐요. 자. 뒷장 넘기니까. 자. 298페이지. 3번. 뭐가 있어. 9번 지상권 줄 한번 꺼놓고. 자. 2번에 무슨권 줄 쳐놔요. 지역권 줄 한번 쳐놓고. 지역권. 자. 뒷장 넘기니까. 301페이지 가봐요. 무슨권이 있어. 전세권 줄 쳐놓고. 자. 그러면 저희가 뒷장 한번 넘겨서. 345페이지. 4번에 무슨권. 임작권. 임작권 줄 한번 꺼놓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저기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힘을 빡빡 주면서 읽어야 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필요적 기록 사항에다. 자. 자. 지상권. 목적과 범위. 흡은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위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여역지표시. 잔세권은. 잔세권과 범위. 임작권은. 자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 한번 나가봐요. 자. 이거 이제 빡빡 했으니까. 용인 물권에. 용인 물권은. 목적과. 목적과 범위는. 범위는. 기록하여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발견으로 뭐여기에서. 이렇게 써먹지를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거죠. 자. 용인 물권은. 목적과 범위는.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 아니거든. 용인 물권은. 대표선수가. 3개가 있거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 봐봐요. 이제.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가장 좋은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력을 줄이려면. 어때요. 용인권은. 이것부터 자아고 권력의. 시상권. 목적 범위. 터지의 상하이 범위.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임자권은. 차임. 시상권을. 환론적으로 가고 가다 보니까. 용인권은. 용인 물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가야 된다. 어때. X.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 사항이. 아니거든. 전세권과 용인 물권을. 일부에 설정할 수도 있고.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뭘 전부하죠. 도면. 그런데 구분지산권.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구분지산권의. 토지의 일부에. 구분지산권을 설정시. 반드시 도면을 전부한다. 어때. X. 그건 적을 필요가 없어. 상하의 범위가. 등기비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분지산권이. 일부인지 전부인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러면 자기가 이걸 외웠으니까. 봐봐요. 우리 28회 때 2.5점짜리. 자. 토지 일부에. 자. 지산권 설정시. 지산권 설정시. 도면. 토지 대장을.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여기 무슨 건이 나와요. 지산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어머 여기가 틀렸네.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때. X. 무슨 도. 도면. 지적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뭐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자기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책 한번 읽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한번 빡빡 조색이 뭘죠. 필요적 기록사항에. 한번 더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목적 범위. 목적 범위.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본능적으로. 여기는. 토지 상하이 범위. 요지역과는. 목적 범위. 역시 표시. 전세권은. 전세권 범위. 임차권은. 차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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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isions이 chimney 분들은요일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얻어 줄거예요. Gold. wise rule. This has some men's looks that none's so same meeting. 10시, people that is striking. 감사합니다.